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문재가 자란 씨랑 부딪혀서 사고 낼 때 급하게 어디로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맞으실 거예요. 맞춘 분이 정확한 사이즈 재우셨다고 하셨거든요. 티나지 않게 감추는 게요. 병원에 갈까 말까 싸우는데. 강릉진 환자랑 같이 사고 나서 실려오는 자가 서윤재 씨라고요? 끝장날 거면 내가 밖에서 망가줄까? 끝장났네.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치고 그냥 계속 갈 거야.